박터스테판 3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의 신년사를 가지고 정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년사가 뭔지, 분석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했으면 합니다. 먼저 여기 함께하는 동료들과 닥터스테판을 애청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자기 어른이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옆구리가 좀 아프죠. 신년사는 북의 한 해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신년사를 발표하는 나라도 많고 그 나라의 지도자든 정당의 지도자든 또 종교계라든지 그런데 북의 신년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북의 신년사가 가장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그리고 한 해를 지나가보면 그 신년사의 의거에서 철저하게 추진해온 그런 유일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할 맛도 나고 그 의의도 있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분석할 의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북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주체사회주의라고 해서 더욱더 당과 국가가 주동적이고 목적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가는데요. 그런 그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모습 때문에 신년사가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의 신년사보다도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진보만이 아니라 개혁, 수국까지도 그리고 정부 당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남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언론들도 북의 신년사를 주목하죠. 그래서 이미 그 신년사는 한 해의 정세를 우리가 예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자료, 텍스트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년사는 보통 그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를 총화하는, 북에서는 총화라고 하고요. 평가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올해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 세계 자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 방법, 다시 말하면 이정표와 원동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김정은 제1비서, 제1위원장, 최고 세련관이 직접 영상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육성으로 발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이 3대 기관지 공동사설로 발표했죠. 신년 공동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본인을 과도기로, 다시 얘기하면 김일성 주석이 양이면 본인은 음, 김정은 제1비서가 다시 양이 되는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 이런 흐름으로 본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안목이고 안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영상 신년사를 보니까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년 공동사설이 많이 떠오릅니다. 올해의 신년사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안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만 코리아 반도가 여전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한 분량이 이 부분에 할애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남측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 투쟁이 제2의 6월 항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북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의 변수를 고려하는 데서 엄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북이 가장 중시하는 올해의 대강, 목표수단 방법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는 설계도를 기본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텍스트를 기본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북의 신년사 분석을 올해 첫 닥터 스테판의 분석으로 올해를 진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올해 신년사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좀 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신년사는 두 번째 책의 올해 전망과 관련해서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장관 이른돌수를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이따위는 승리자의 진문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 진문을 다구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이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 이것이 올해의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전수적 구호입니다. 올해를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 장엄한 투쟁의 위대한 변혁이라고 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이라든지 조선노동당 70돌 대축전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인상적이고요.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라는 표현에서는 3대 전선이 사회주의 건설, 조국 통일, 온세계의 자주화 이렇게 됩니다.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전략적인 3대 목표죠. 사회주의 완전 승리, 조국의 자조화, 평화통일, 온세계의 자주화 일관되게 매년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해의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 여기서 이제 비약이라고 하면 질적 비약, 질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변직법적 용어죠. 3대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양질전환의 법칙, 대례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부정의 부정의 법칙 중에서 양질전환의 법칙, 양적적적의 질적 비약이라는 그 비약입니다. 막스레닌주의자나 김일성, 김종일주의자들은 변증법의 개념, 기본법칙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하나를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철학적, 이념적인 의미가 있구나라고 봐야 됩니다. 불바람이라고 표현했고요. 선군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체조선, 태양조선이 아니고 선군조선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선군을 강조한 거죠, 당연히. 선, 군. 그래서 올해 정세에서 김일성 주석, 김종일 국방위원장이라는 태양을 강조하거나 주체, 자주자력, 자위의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군, 군사를 선행하고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해서 혁명과 원소를 추진하는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넘쳐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 보통 번영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14선언을 평화번영의 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군사적인 측면의 평화와 경제적인 측면의 번영이죠. 그런데 혁명과 건설에서라고 해서 모든 전선, 사회주의 건설, 조국통일, 원세계 자주와 다시 말하면 경제에 한장하지 않고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분야까지 포괄해서 번영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번영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죠.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년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 거창한 창조, 거창한 변혁. 그래서 투트랙이죠.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거창한 창조와 통일 변혁, 세계변혁에서의 거창한 변혁. 그런데 작년을 총평하면 물론 내일쯤 해서 작년 2013년에 코리아 10대 뉴스에서 북코리아에 해당하는 5대 뉴스에 대한 해설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을 간단히 총평하면 거창한 창조는 초가 달성했다. 그러나 거창한 변혁은 달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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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았는데 다시 참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 연초에만 해도 2013년에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이 실제 전쟁으로 통일대전, 반미대전이죠.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3월 말, 4월 초에 정말 심각했고요. 10월 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 참은 거죠. 참지 않았으면 말 그대로 통일대전, 반미대전. 반미대전은 본질상 핵전이죠.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 거창한 변혁을 받아서 위대한 변혁이라고 해서 한 단계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2015년이죠. 내년에 10월 10일을 대축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2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위대한 변혁이 2014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2015년까지 호흡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런 구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승리의 신심 드높이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조국의 자주역, 평화통일, 온세계의 자주와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적인 3대 목표의 달성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신심을 잃지 마라. 지금 한 30여 년 지났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의 구호이기 때문에 좀 함축해서 사회주의 말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회주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강성국가라고 할 때는 통일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고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강성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강성국가이자 곧 통일강성국가다 합쳐서 통일사회주의 강성국가 또는 사회주의 통일강성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선에는 사회주의 건설뿐만 아니라 조국통일, 세계변역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내포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이게 이제 구호이기 때문에 선동적인 측면에서 호소력 있게 형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비약은 질적 비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물의 온도가 70도, 80도, 90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하죠. 그것을 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액체가 기체로,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분단이 통일로, 식민지가 자주국가로, 예속이 자립으로 이런 걸 질적 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준화는 그러한 변화를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그런 변화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상적인 대목은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 장엄한 투쟁이라고 할 때 그 투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투쟁이라는 건데요.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 그러면 이건 딱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인민이라는 말 속에도 담겨 있지만 이제 막스 앵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맨 마지막에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구호를 제기했는데 물론 이제 프로레테리아 또는 프로레테리아트라는 말은 무산계급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무산계급이 아니죠. 그렇죠.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민소유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북은 노동계급이라고 씁니다. 중국은 여전히 무산계급이라고 직역하는 말. 좀 교조적이죠. 현 시대에서는 이 구호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전 세계 인민들이여 단결하라. 민중들이여 단결하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1% 대 99%의 상황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99% 민중. 그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계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민중 이렇게 표현할 때는 노동계급을 영도계급으로 하고 주력군 중에 주력군 중에 주력군으로 삼으면서 광범위한 민중들과 함께 투쟁에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민이라고 표현할 때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입니다. 물론 북에서는 인민이 노동계급과 협동농민 이 둘밖에 없어요. 북의 소유 제도 자체가 전민소유와 협동소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글로 인텔이라는 계층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신노동, 진흥노동을 전개하는 노동자죠. 북의 조선노동당이 다른 나라 공산당 또는 노동당의 당기와 다르게 마치와 낫 말고 가운데 붓이 있죠. 선군시대에는 이 붓대보다는 총대를 강조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아름다운 이상과 꿈, 이것은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상이라는 개념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저께 써서 공개한 민족일보 칼럼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또 이렇게 직접 또 구두로 설명을 들으면 좀 다르겠죠. 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상과 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애 후반부에 이런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모른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좀 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헌법이라든지 중요한 문헌에 공산주의를 사회주로 다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추리가 됩니다. 하나는 일단 당면한 과제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궁극적인 전략적인 목표로서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상 사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소련 동구가 무너지면서 좀 시간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걸리게 된 상황이죠.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산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완전 승리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평소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공산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는 공산주의라는 말이 들어간 당이 적지 않은데 그러나 참다운 의미의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프랑스 공산당만 해도 당명은 공산당입니다마는 사민주의 좌파 수준이죠. 실제로 유럽고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오염됐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북의 입장이든 우리 민족의 입장이든 코리아의 통일이 중요한데 북과 손을 잡고 통일해야 되는 남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나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두 해 세뇌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엄청난 보수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령 종북소동 같은 경우도 반공 이데올로기의 변종이죠. 과거 친북이다, 용공이다, 좌경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연장선에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불필요하게 상대를 두렵게 하거나 오해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이상이라고 사회각적 용어로 쓰지 않고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이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바꾼 거죠. 인민의 아름다운 꿈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강조됐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년사에서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신년사가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세계변역과 관련된 한 해의 이정표 설계도인 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표현 구사하기 위해서 많은 걸 검토했을 겁니다. 그 이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고 할 때 여기서 앞당겨 실현이나 보람찬 이런 표현은 북에서 공산주의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쓰는 겁니다. 북에서 공산주의자란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기려고 투쟁하는 사람이고 그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고전적으로 마크 센게스가 규정한 것은 능력에 맞게 일하고 필요에 맞게 분배받는 사회입니다. 자기 능력껏 일하고 자기의 필요한 만큼 얻는 사회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 거죠. 사회의 일반에서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의 3대 분야에서 경제를 추출해서 토대의 위치에 놓은 다시 말하면 그 경제 토대가 정치, 문화, 상부구조를 규정한다고 보는 막스주의의 사적류믈론 사회 역사관의 의거에서 주로 경제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정치와 문화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와 문화 속의 사상이 상대적으로 호시되다 보니까 소련 동구처럼 사회주의 사회는 있는데 그 사회 주인이 없는 사회주의 인민들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함으로써 서방의 자본주의 제도를 부러워하고 사회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 붕괴되는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됐죠. 또 한편으로 정치 분야에서의 혁신을 놓치다 보니까 당의 보폐와 관료주의가 나타나게 돼서 당과 인민대 중에 괴리가 생기게 된 거죠. 역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남코리아에서는 실업이 심각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실업이 일단 없어요. 모두 다 일자리가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없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죠. 8시간 노동제인데 점차 7시간, 주, 5일 이렇게 가겠죠. 그런 사회입니다. 물론 산재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전제죠. 당연한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고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민 소유로 되어 있는 국가의 중요 산업에서 나오는 실익 가지고 충분히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 의료가 무료입니다. 완벽한 무료예요. 그래서 북은 11년제 의무교육이기도 하지만 무료교육인데 이제 12년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매춘이라든지 매춘은 아예 없고 범죄도 거의 없죠. 범죄라는 게 대부분 경제 문제에서 생기는데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생길 근원이 제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남녀평등 기본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점차 대학 졸업 이상 수준으로 인텔리화 되죠. 그런 사회거든요. 민족적 차별, 계급적 차별이 없어진 조건화에서 계급적 차이, 즉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마저 없어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노동개혁과 인텔리의 차이인데 노동의 차이라고 해요. 육체노동자와 정신 또는 진흥노동자의 차이마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모두가 노동계급이 되고 모두가 인텔리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지금 북은 민족적 차별, 계급적 차별이 없어진 조건에서 계급적 차이 해소, 즉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목표예요. 노동계급과 협동농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전민소유제와 협동소유제 두 가지가 있는데 협동소유제가 전민소유제로 바뀌게 되고요. 생산관계의 변화만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이 중요하죠. 그것만 풀리면 아마 사회주의 완전 승리 선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상적으로는 이미 노동계급화, 혁명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최고 리더와 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 있다. 1심 단계를 했다. 이 말씀이죠. 관건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경제인데 생산관계를 전환시키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50년, 58년 생산관계부터 먼저 사회적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 공업화는 생산력 발전은 그 후에 14년에 걸쳐서 사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한 200, 300년 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력 문제를 좀 보면서 재고 있는 겁니다. 농업생산력이죠.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리와 전기와 기계와 화학화라고 하는 4대 기술혁명이 완수되어야 되죠. 농촌에서의 4대 기술혁명입니다. 농촌 퇴제에 나오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당면한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이죠. 김유성 주석은 과거 중산층에 비유해서 농촌에 보면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그런 표상으로 비유합니다. 중국에서는 소강사회라는 표현을 써요. 소박한 표현들이에요. 이 목표는 인민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자본주의 사회의 중산층 수준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인민들이 고르롭게 잘 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쳐다보지 않는 거죠. 농민이 노동계급화되면서 무계급 사회 전체가 노동계급화된 사회가 되기도 하지만 인민들이 자본주의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자체적으로는 자본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오직 이런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가능성만 남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자본주의로 바뀌는 가능성도 없어지죠. 이럴 경우를 북에서는 사회주의 종국적 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종국적 승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차이가 있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이런 미래를 앞당기기도 하지만 공산주의자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그런 사회가 실현되어 있는 거죠. 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두가 다 동지적으로 협동하면서 누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인생관이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미 미래를 앞당겨 살았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인류의 유토피아에 대한 꿈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이념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이념을 위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어제 1월 1일이 쿠바혁명 기념일인데요. 쿠바혁명도 바로 이 이상의 의거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피델 카스트로가 몽카다 병령을 습격한 뒤 실패해서 법정에 섰을 때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라는 최후변론을 했죠. 매우 유명한데 그 뒤 특별사면으로 석방돼서 멕시코로 망명한 뒤에 또 구속되고 또 나중에 쿠바로 돌아와서 오랜 기간 무장투쟁을 전개하다가 이제 혁명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난 평생 동지이자 혁명 전후가 체계바라죠. 바로 그 피델 카스트로와 체계바라의 이상이 공산주의죠. 특히 체계바라는 어쨌든 온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피델 카스트로보다 더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죠. 상대적으로 카스트로가 현실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쿠바가 소련 주도의 코메콘, 러시아어로 세이브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이거죠. 미국의 식민지가 됐을 때는 쿠바는 철저하게 착시당했지만 소련의 코메콘에 들어간 이후로는 쿠바가 사탕수수만 소련으로 보내면 연초에 카스트로가 적어보낸 물량대로 기계라든지 무기를 딱딱 소련이 보내줬어요.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요소 관계와 사회주의 사회의 친성관계가 다른 거죠. 다만 자립경제는 어렵죠. 북은 쿠바와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김혜성 주석은 푸르시초프를 직접 만나도 봤고 코리아 전쟁 과정에서 소련이 보여줬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소련 믿다가는 소련의 코메콘 세브에 들어가서 소련에게 기계와 무기를 의존하다가는 제2의 코리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코리아가 작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립경제 노선으로 갔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죠. 중고우선하고 경고학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킨 노선. 이건 정말 어려운 노선입니다. 우리 코리아가 봉건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생산력 발전 과정이 매우 짧고 그나마도 일제 시기에 매우 편파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자립경제 중고음 우선하고 경고음 동시 발전시킨 노선을 견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소련파, 연안파 특히 중국의 연안파 모태통도 후르쉬초프 못지않게 북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는데 아예 연안파의 우두머리인 최창익을 중심으로 정치 쿠데타를 벌여서 쉽게 말한 김일성 정권을 최창익 정권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50년 8월 정파 사건이죠. 그래서 당시 연안파와 소련파가 손을 잡고 김일성 주석의 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고음 우선하고 경고학과 농업 동시 발전시킨 노선을 굉장히 비판했죠. 기계에서 쌀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라고 했는데 기계에서 쌀이 나오고 옷도 나오죠. 왜냐하면 방직기계 트랙터가 바로 섬유 생산과 식량 생산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개한 겁니다. 카스트로와 김일성 주석의 차이죠. 체계바라는 어떤 노선이었나? 자립노선이었어요. 당시 쿠바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북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 주석 만나고 북의 경제를 보면서 극찬했죠. 그리고 나서 체계바라가 쿠바를 떠난 거예요. 자립노선이 아닌 이상 쿠바에서도 할 일은 없죠. 그래서 피델카스트로와 상의해서 처음에는 콩고, 나중에는 볼리비아 책임을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쿠바의 군인들과 함께 갔고요. 현지에 있는 공산당과 합세해서 무장투쟁으로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나온 말이 혁명은 수출할 수도 수입할 수도 없다. 그 자체의 주체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트나 의사 출신 체계바라가 쿠바 혁명을 위해서 콩고나 볼리비아 혁명을 위해서 뿌린 피와 생명의 고귀한 가치는 역사에 두고두고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말들이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 앞당겨 실현, 보람찬 투쟁, 장엄한 투쟁, 위대한 변혁,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선노동당 70도를 대축전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원문을 보면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0도를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따와 있는 승리자의 진군. 이것은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6차 당대회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조국의 자족, 평화통일, 온세계의 자족, 이 3대 전략적 목표가 달성될 때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조선노동당 창당 70도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시점이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 뒤에 열리게 될 겁니다. 70도리는 다른 행사를 하고 제7차 대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급변사태가 나면 남코리아라든지 극동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대전, 반미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남측에서의 전민항쟁이 자주정 민주정부 수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겨울항쟁이 봄을 거치면서 봄항쟁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계속항쟁이죠. 겨울항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항쟁으로 물론 러시아 1917년 2월혁명이 이어서 10월혁명과 같은 과정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남측 자체의 힘으로 계속항쟁을 벌려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그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개혁 정권이 들어서죠. 그러나 이 변화도 수구보수 정권이 개혁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을 뿐 그 친미적 성격이라든지 또 부르자 개혁의 한계라든지 또 조국 통일과 관련돼서의 미흡함이라든지 무슨 얘기냐면요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신자유주의 반대, 연방대 통일 이러한 남코리아의 예속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적 과제들을 달성하는 데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진보적 민주정권, 자정 민주정권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항쟁이죠. 이 과정이 과연 2014년 또는 2015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조국의 자족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남측 자체의 힘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당 창당 70돌이 곧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급변의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죠.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남코리아에서 지금 12월에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청파 민중항쟁 투쟁의 기세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도 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탄압은 두려울 게 없는데 오히려 계량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환상 가지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상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계량화의 함정까지 뛰어넘어 계속 항쟁에 성공한다면 그럼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남측에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가계가 준 3,300조 최소 3,300조에 달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적재 이거 터지는 순간 체제 위기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유머를 담아 슈퍼 울트라 하이퍼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만 씁니다. 전 세계에서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남코리아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재정 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쓰나미다, 헤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길게 표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북이 통일 반미대전을 벌이는 경우인데 그러면 그냥 그거는 전쟁이니까 그걸로 끝이지만 제1단계 서해 오도를 점령한다든지 그의 준하는 군사적 공격을 취해서 남이 그에 맞대응하지 못하는 맞대응하면 전면전쟁으로 가니까요. 미국이 맞겠죠. 미국에게 통일대전은 곧 반미대전이거든요. 그리고 코리아 반도에서 미국이 잘못 무기를 쓰게 되면 미 본토가 불바다가 되거나 암흑천지 아비교환으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 그 궤도 위성이 초전자기파 핵탄을 실은 위성탄도일 경우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그 궤도를 따라서 미사를 날리게 될 경우 미국이 막질 못해요. 작년 5월 21일 피터 프라이 박사,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월스트리트지의 공동기관 내용은 바로 이거라고 노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남측의 집권 세력은 권력을 내놔야죠. 그렇죠.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없는데 그리고 이런 군사적 공세 공격은 남측 경제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절반 정도도 아니고 10분의 1 수준으로 1997년이나 2008년의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주가를 한 절반 정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모라토니엄 되면 다시 말한 국가 부도가 되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에 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북에 마음먹히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남측에서 정세 변화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남측의 정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사도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은 올해 목표가 내년에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의 대축전장과 있다 있다고 하면서 장어만투쟁 위대한 변혁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국 통일 분야까지 포함해가지고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라고 힘있게 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조국의 자적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대전까지 내포하면서 강력한 투쟁의지, 변혁의지, 통일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만천하에 뚜렷이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와 내년은 참으로 격동적인 해들이 되겠다. 일단 당장 남코리아에 지금 제2율항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북이 이 항쟁, 겨울항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속내가 드러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듯이 겨울항쟁이 잘못되면 겨울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북이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임기 4년을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년사의 조국 통일 위협 수행 분야라고 하는 통일 분야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 신년사에서 강조한 세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퇴제 발표 50돌이 되죠. 1964년 2월 25일에 발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2.19 선언 40돌이 됩니다. 이 김일성 주의화를 선언한 역사적인 선언이죠. 1974년 2월 19일입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퇴제를 발표하신 50돌 시대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루가여 사회주의 농촌 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농사의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과학적 용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일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 남새와 버섯 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호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강령을 선포하신 마운덜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권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 김조일 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회의 일심단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당안의 유일적 용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 대열의 순결성을 확고히 바장하며 당 조직들의 전수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조일 동지와 우리 당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과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대회의 통일 단계대에 저해를 주고 일심 단계를 해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각성 있게 대하고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기 직전에 통일 관련 문건의 친필 서명 즉, 사인을 한 지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1994년 7월 8일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계기가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죠. 94년 7월 8일 하면 서거 20돌이 아니라 친필 서명 20돌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겸사에서 통일 관련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측 언론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 같던데요. 정당이나 언론들 보면은 그 몇 가지 대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남측 입장에서는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 분야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20돌을 서거 20돌이 아니라 친필 서명 20돌로 했느냐 이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올해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조국 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의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련님과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 통일 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결의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경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 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문제, 북남 관계 문제를 외배에 들고 다니며 국제 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4대 매국 행위입니다. 북과 남은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 공동 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 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남선 허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의 핵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러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 허전 세력들이 대결과 전쟁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어의 저지 파탄시켜야 합니다.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 더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오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수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 대결과 종북 서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결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원결에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 리념 밑에 굳게 단아와여 조국 통일을 위한 권정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섬으로써 올해의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문에 해당되는 몇 가지 부분을 보면 올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침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운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 통일 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북과 남은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제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남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 합니다. 분위기라고 표현했죠.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 대결과 종북 소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이런 포인트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할 부분이고요. 먼저 올해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북이 서거 20도를 아니고 친필 서명 20도를 강조한 것은 사실 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서거라고 하면 김일성 주석의 전생의와 관련된 것인데 통일 관련된 친필 서명 그러면 통일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분야에서 올해의 중요한 목표를 언급하기 전에 그 바탕이 되는 어떤 원칙과 기준 또 동력이 되는 측면을 강조할 때 이런 친필 서명 20도를 상기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북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김윤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훈 이렇게 되는 거죠. 북에서 유훈이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관찰해야 될 목표에 해당합니다. 친필 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7월 8일 서거 직전에 김일성 주석이 조국 통일 관련된 문건에 수표 싸인한 것인데 그 문건은 10중 8구 아마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의 순회회담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 순회회담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같은 합의해야 할 원칙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의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올해의 최고 순회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 월드컵을 남북으로 공동 개최하는 것에 준하는 어떤 제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순회회담의 대상으로는 박근혜와 박근혜 새누대 정권이 퇴진됐을 때 가령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박근혜 또는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 뒤에 개혁적인 통일지향적인 대통령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를 상대하고 싶겠어요. 문재인을 상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두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지만 1% 대 99%다. 그래서 뒷부분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라고 할 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다. 7.4 공동성명에 나오는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분위기에 해당합니다마는 박근혜에게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전제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문재인이다. 또 그에 준하는 인물이다. 그러면 그냥 만나면 돼요. 북이. 박근혜라고 하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복 대결적이고 또 미국을 따라다니면서 호전적인 북침 핵전쟁 합동군사 연습을 벌였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선후대당 정권의 비호화에 벌어지고 있는 북의 최고 전움을 모독하는 현상들 언론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 도수를 여러 차례 넘겼거든요. 더욱이 NLL 대화록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박근혜를 만나서 뭔가를 합의한다는 것은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 만나서 합의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합의해도 그 이행을 믿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시진핑을 만나서 노노를 인용해가지고 처음엔 말을 믿었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나중에는 행동을 살피게 되더라. 라고 하면서 어떤 신뢰를 또 강조하고 그러는데 북이야말로 박근혜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하지요. 처음엔 일단 그 말을 봤는데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행동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분위기 조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최후 선택을 공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박근혜는 대선 공약을 1년 만에 다 뒤집었잖아요. 여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을 뒤집듯 다 부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야말로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죠. 말과 행동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웃어줘야 되는데 새해가 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너무 여기 분위기가 진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정실장 성기자 있었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지 않아도 아마 조만간 한 번 닥터 스테판에 이러저러한 일로 바쁘기 때문에 그간 좀 소원했는데 조만간 결합할 것 같죠? 사회자님? 예, 맞습니다. 곧 출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의 비견에 주목되는 것은 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최근 북은 원래 계획한 대로 마식령 스키장을 완공했는데 한 10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하는 대단한 성과죠. 거창한 창조의 상징물 맞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유럽의 어느 최고 수준의 스키장에 비견해 봐서도 손색이 없는 이런 세계적인 스키장을 1년 만에 창조한 자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식령 스키장을 볼 때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함의 남과 북의 최고 수뇌들이 만나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올림픽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분단되어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코리아에서 남과 북, 북한함이 공동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이미 평창이 개최했습니다마는 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IOC 측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관건은 북한함, 남과 북의 합의인데 그런 것을 하는 게 수뇌회담 아니겠어요? 4년 뒤죠. 2018년. 그러니까 시간도 별로 없죠. 여기서 한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세뇌리당 정권에게 수뇌회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 그것이 단 1%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과거 불문의 원칙입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강조됐는데 1993년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안의 맨 마지막 조항입니다. 이것은 손을 잡는 데서 가장 폭이 넓은 전선이 조국 통일 통일 전선이에요. 1871년 파리 고민의 교훈으로부터 막스가 노동계급은 농민과 합창을 해야 된다. 당시 파리 도시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농촌의 농민들과 함께 봉기했다면 정권을 세웠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교훈이죠. 거기서부터 그 노동 동맹에서부터 그 노동자 농민의 동맹에서부터 통일 전선 사상이 나왔습니다. 올해가 가보 농민 전쟁이 발발한 지 120돌이 됩니다. 동학 혁명이다. 가보 농민 혁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혁명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면 그렇지 않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넓은 의미의 혁명적인 모습이죠. 1차에서는 승리했는데 2차에서 졌죠. 그래서 그 참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정희 당대표가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온 산을 하얀 옷으로 덮고 앉으면 죽창들만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죽산 조봉암도 연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보 농민 전쟁이 농민들과 갑신정변의 사대부들이 손을 잡았으면 이겼어요. 2차에서 농민이 패배하지 않고 또 갑신정변도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갑신정변 사대부들이 급진적인 정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세를 등에 업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처참한 패배로 김옥균이 중국에서 쓸쓸히 자객에 의해서 비명의 세상을 떠나는 이런 비극은 바로 사대부와 농민 농민과 사대부가 손을 잡지 못한 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좋은 세상을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들 세력들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대범하게 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구동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걸 구하고 다른 걸 존중한다. 이것이 통일전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소련은 한때 소련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히틀러 독일이 폴란드로 침공할 때 내심 반겨했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도 손을 잡았어요. 심지어 국제공산단 3차죠. 코민테른을 해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반파셔전선인데요. 1936년 프랑스에서 레온블룸 사회당 당수를 중심으로 공산당과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까지 포함된 인민전선이 파시즘의 대두를 막고 연립정권을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의 역사적 경험을 널리 일반화한 것이 불가리아 출신 공산주의자 드미트로프가 제창한 반파셔 민주전선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파셔 민주전선보다 폭이 넓은 것이 중국과 조선, 특히 조선의 항일민족해방통일전선이었어요. 일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 이념과 정경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힘, 지혜, 돈을 내서 단결하자라는 건데요. 이 사상을 더 발전시킨 게 조국 통일전선 사상이에요. 그게 1972년 7.4 공동성명으로도 나타났고 1980년 10.50일 조선 농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학 창립방으로 나타나고 1993년 4월에 전민족대당의 10대 강령으로 나타났죠. 이 연방제안과 10대 강령안은 북이 일방적으로 천명한 원칙인데 7.4 공동성명은 북과 남의 특사가 오고 가면서 합의한 것이거든요. 양식의 최고 순회가 다 쌓인한. 그러나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4 선언은 북과 남의 최고 리더가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채택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관찰되고 있는 사상은 바로 우리 민족끼리의 사상이거든요. 5천년, 저는 1만 년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갈라질 이유란 하나도 없지요. 2차 대전의 전범국가가 아니고 피해국가 아니고 패전국가가 아니고 승전국가인데 왜 갈라져야 되겠어요? 독일처럼 일본을 갈라야지. 이것은 전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통일은, 코리아의 통일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돼야 되지 외세에 의존해서, 외세와 공조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분단만은 오히려 고착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군사정권이든 또 개혁정권이든 누구든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북과 남 해외, 남과 북 해외 모두가 합의하는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 원칙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분위기 조성이고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1%도 안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만나겠다. 최고의 회담을 열 수 있다.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해 준 것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 최우선택의 공개질문장에 통일부 부대변인 물론 격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만 일축했죠. 동시에 그 12월 26일 같은 날 외교안보수석이 민하협 행사에 나와서 북이 남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해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전향적이긴 해요. 통일부 부대변인 혹은 비교할 수 없는 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종아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이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남북관계. 이제 신년사에도 그 남북관계 계산의 분위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글에서 다시 한 번 DMZ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공헌을 얘기했습니다. 세계평화공헌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거의 낮은 단계 연방지에 주나는 정도의 변화예요. 사실은. 비무장지대를 누구든 자유롭게 왕래한다면 평화공헌이니까 누구든 자유롭게 왕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북의 언제나 화두인 것이죠. 남이 북을 믿는 게 아니라 북이 남을 믿는 거예요. 류길제 통일부 장관 또 새해부터 헛소리하는데 이도 탄탄이라고 자꾸 밟으면 탄탄해지죠. 상전비국도 있고 수구보수 눈치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헛소리로는 전혀 북을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는 거죠. 지금 남코리아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 투쟁이 제2의 6월 항쟁 수준에서 전개되고 누가 보더라도 제2의 6.29 선언이 임박한 시점에서 왜냐하면 진보 개혁뿐만이 아니라 상전비국까지도 박근혜 정권은 안 되겠다라고 보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출로가 어디 있겠어요? 북밖에 없죠.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는데 그것도 제2의 6월 항쟁,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 항쟁이 힘차게 가속도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엄한 소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박근혜 정권에게는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 길마저도 거의 막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1주의 통일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북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어떤 제의를 했다고 해석될 것은 없다고 본다.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들이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일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 가지 정도를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북의 신년사의 성격을 좀 잘 봐야 돼요. 북의 신년사는 말 그대로 한 해의 이정표와 설계도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죠. 그런 제안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안을 안 했는데 제안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동문서답이죠. 북의 해당 신문자들 다 웃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 엄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해 죽겠어 이제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신년사의 통일 관련된 내용이 전향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착각이에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전쟁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통일 관련 분야의 3분의 1이 전쟁 얘기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국제 분야는 3분의 2가 전쟁 얘기예요. 민족의 안전과 평화,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민족은 안전이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사소한 오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 전쟁으로 핵전쟁, 미국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 부분도 살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험,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봐야 되는 판인데 와, 이게 전향적이다, 긍정적이다. 김정은 제1비서, 최고 리더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신년사, 최고 리더가 직접 발표하는 신년사인데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죠. 포지티브한 표현으로 하는 거, 이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날카로운 얘기들은 그 아랫다리에서 조평통이라든지 총참모보라든지 서남전선사령부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최고 리더의 이름으로 최고 리더가 직접 발표하는 신년사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3분의 2가 통일분야의 3분의 1, 국제분야의 3분의 2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 남측의 통일부나 언론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 정말 가간히 눈뜨고 못 봐주겠어요. 아마 이건 작년에 북이 살벌하게 나오고 최후 선택 공개 질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거 아니냐. 최후 선택 공개 질문할 땐 이미 신년사가 완성돼 있었을 거예요. 12월 26일이면 감수하고 있었을 거야. 맞춤법 틀린 거 없나. 남측에서는 하루 전날 신년사 쓰는지 모르겠지만 북은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회라. 한 달 전에 완성됐는지도 몰라요. 저는 최후 선택의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걸 주목해봐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시한을 언제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제2의 6월 항쟁이 겨울 항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봄 항쟁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겨울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겨울 항쟁 진행 중인가. 아니면 겨울 항쟁이 실패한 것이 확인된 시점인가. 2012년에 시작된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이 2013년에 끝나는가. 2014년에 끝나는가. 2015년에 끝나는가. 왜 조선원당 창당 70도를 2014년 1월 1일에 부각하는가. 등등 시한과 관련된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중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후 선택의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주목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의 6월 항쟁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물이 99도까지 끌어올려서 1도만 더 끓으면 수증기로 바뀔 것 같은데 그때 박근혜가 순회의자마자 하고 전격적으로 제안하면 그거 받겠어요? 며칠 있으면 물러날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최고 순회의자마자 하겠냐고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이제 제2의 요란 항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제2의 6.29 선언은 가능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가속도적으로 진행이 돼요. 현재까지 그렇게 전개되어 왔지 않습니까? 철도 노조가 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시켰는데 그러면 크게 달라질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 투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철도 민영화 사용하는 그대로이고 징계 조치, 소송 조치 예견되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총파업, 파업 투쟁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죠. 그리고 22일 최장기간 8천여 명 최장규모의 파업 투쟁 철도 노조로서는 할 만큼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고 기대 이상이죠. 그 덕분에 12월 19일 집회든 또 12월 22일 사건을 딛고 12월 28일 총파업과 집회가 상상 이상으로 잘 된 거 아닙니까? 12, 19를 제2의 60으로 지금은 제2의 6월 항쟁 시기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의 제2의 6.29 선언뿐이다. 그거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진보 개혁뿐만 아니라 상전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사면 초과다.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이런 정세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선봉대로서의 역할, 주력구로서의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기층 민중과 광범위한 중간 세력들이 대여를 더욱 튼튼히 유지하면서 1월 9일, 1월 16일 총파업 투쟁과 그 즈음에 있는 촛불 시위들 그리고 나아가 2월 25일까지 힘차게 계속 투쟁하면서 결정적인 번국민 총파업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는 이것이 이제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속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노동자 기층 민중에게는 유리하다. 그 정치 세력화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수구보수 정권이 바뀐다면 개혁보수 정권 수준일 텐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말하면 계속 항쟁을 벌려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노동자 기층 민중의 정치 세력화가 관건이다. 정책 각성과 정치 조직의 건설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세에서 북이 박근혜 정권에게 최후 선택을 공개 질문할 때는 이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11월 20일 날 조국전선 이름의 전민항쟁 호소문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이 바로 북의 입장이고 북에서는 전체 민족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그런 조건에서 남측의 전민항쟁의 대상인 박근혜와 순회담을 한다. 숨통을 열어준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문. 이런 원칙 속에서 1%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이라도 민족공주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서 조국 통일에 나서겠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그런 분위기가 객관적으로 조성이 되면 기꺼이 만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통일부 장관처럼 저는 이름도 기억하기 싫어요. 룩일제죠. 기억했네. 기억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힐링캠프에서는 깨알자랑이라고 해요. 진보세력은 자기자랑을 하면 이렇게 별로 안 좋다니까. 기억세력은 자기자랑을 하면 뭐 좋아하고 사람들 그래요. 정봉조 그 깔때기 엄청나잖아요. 사람들 좋아해. 인기가 계속 올라가. 그런데 진보운동가들이 자기자랑을 하면 문매를 맞아요. 겸손이 여기는 미덕입니다. 정봉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근본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제 개혁 정치가들의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박지원도 그렇고 정청래 하는 거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외모에 상당히 자신이 사는 것 같아요. 정청해요. 그 외 신년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통일분야는 방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제분야에서는 분량적으로 3분의 2가 전쟁과 관련된 얘기예요. 평화와 안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통일분야에서 3분의 1. 국제분야에서 3분의 2. 이거 결코 홀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이 자주권과 인류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열정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광학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 세력들이 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척축발의 전쟁 위험이 조성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그것은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순수 방관할 수 없으며 강력한 자유적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전함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극동과 중동이 연관됐다는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있고요. 핵전쟁이 벌어진 미국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는 것은 슈퍼MP 장착한 포브스 초전자기파 헥탄을 실은 위성탄두 극계도 위성 지상 500km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오바마의 피버트 아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 연관되고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피동적이죠. 북, 중, 러시아가 강화되는 그 대세를 거스르려고 발버둥치는 그래서 일본 공국주의를 부활시키는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죠. 집단적 자의권 아베의 야스코니 신사참배 최근에 크게 무리를 빚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습니다. 1964년 2월 25일에 발표된 농촌태재 50돌 1974년 2월 19일에 발표된 2.19 선언 40돌 그리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지석의 통일 친필 서명 20돌 이 계기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2월 25일이라든지 5월 2월 19일이라든지 7월 8일이 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년사전 나왔습니다만 농촌에서의 사상기술 문화혁명을 다그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그리고 김일성 주의화를 넘어서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로 나아가는 무슨 주의라고 해서 선대 최고 리더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정식화는 오직 후대 최고 리더만이 할 수 있어요. 김정일 당시 비서가 당시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따서 김일성 주의라고 정식화한다든지 그리고 그 모범을 따라 김정은 주의비서가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정식화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하고요. 친필 서명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볼 때 두 가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1955년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4월 퇴제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전도를 밝힌 노작이고요. 1977년에 발표된 교육 퇴제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전도를 밝힌 노작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북은 1955년 4월 퇴제, 사회주의 혁명. 그래서 실제로 56년에서 58년 그렇게 됐지요.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전환시키는 걸 먼저 하고 그 뒤 14년에 걸쳐서 사회주의 공허파를 이뤄내는. 그리고 1964년에 농촌 퇴제를 발표했죠. 이것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목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련 농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루었을 목표인데요. 소련 농구가 무너지면서 크게 굴곡을 겪게 됐죠. 그리고 1977년에 발표한 교육 퇴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온나라의 CNC화라든지 나아가 무인화 이 과정이라는 건 노동계급이 인텔리어화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지등노동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까지 나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45년 해방과 함께 민족적 차별이 해소됐죠. 그걸 민족해방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에서 5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됐죠. 1950년 4월 퇴제가 실현된 것인데요. 이것은 계급해방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급적 차별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농촌 퇴제가 실현되면 계급적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게 사회주의 완전 승리고요. 교육퇴제가 실현되면 노동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다시 말하면 민족적 차별 해소, 계급적 차별 해소, 계급적 차이 해소, 노동의 차이 해소 이 네 단계의 혁명 발전 과정을 축차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북에서 계속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1980년 6차 당대회만이 아니라 1964년 농촌 퇴제를 거론하면서 55년 4월 퇴제도 또 45년 해방도 그 이후에 1930년 6월 30일에 카른회의에서 발표한 조선혁명의 진로까지 연상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김혜성 주석의 서거, 친필, 서명, 20돌 이렇게 또 언급하는 바람에 또 그 전에 김정일 당시 비서가 발표한 2.19 선언, 온사회의 김혜성 주의와 지금은 온사회의 김혜성, 김정일 주의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거기다 또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이니 또 조선당 창당 70돌이니 위대한 변혁이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근본적인 목표, 근본적인 열정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최후 승리가 가까이 있다는 구호로도 승리의 신심 드높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내적인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렇게 신년사의 다양한 표현으로 새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요즘 예능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느낌이 있는 신년사예요. 제가 그 느낌을 아니까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소장님의 말씀에서도 비약이 역보입니다. 우리들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성장 드라마를 같이 비약의 성장 드라마 올해 좀 세차게 불바람을 좀 일으키자고 근본적인 그런 열정을 근본적인 열정 근본적인 열정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목표는 맞는데 근본적인 열정이라고 아까 표현할 때 그거는 뭐냐면 보다 이제 근원적인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근원에 있는 그런 열정 우리가 이제 접목던 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접목던 힘 그럼 구체적으로 신년사를 통해 본 코리아 정세랄까 올해 정세 전망과 관련해서 설명 바랍니다. 앞서 쭉 설명드린 것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13년의 거창한 변혁이 2014년의 위대한 변혁으로 한 단계 발전해서 2015년의 전망까지 밝히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뿐만 아니라 조국 통일과 세계 변혁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번영기 악량기를 이뤄낸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비약에 세찬 불바람을 일으키자 그런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자 열정을 가지자라고 하는 대목들이 인상적이고요 아름다운 인민의 이상과 꿈이라든지 비약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대한 변혁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하미가 정서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근본적인 목표를 떠오르게 하고 전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결정적인 계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격동적인 정세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 분야에서 3분의 1 평화 분야에서 3분의 2를 전쟁, 평화,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담았다는 것인데요 세계의 평화와 안전 민족의 안전과 평화 심각하죠. 민족의 안전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순서까지 바꿔서 표현했겠어요. 더구나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변할 수 있고 일단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이고 미국도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이 상시적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매우 긴장된 군사 정세, 전쟁 정세가 흐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2월 말, 3월, 4월 또 킬로브 독수리 훈련이 벌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3월 말, 4월 초가 가장 위험한 시기 절정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올해 남측에서는 겨울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봄 항쟁으로까지 나아가는 계속 항쟁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겨울 항쟁과 맞물려서 겨울 전쟁 봄 항쟁과 맞물려서 봄 전쟁 다시 말하면 계속 항쟁의 정세 속에서 전쟁이 겨울이냐 봄이냐 언제냐라고 하는 그런 정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바라고 과거 본문의 원칙을 강조하고 공동선언들 6.15 공동선언 14선언이죠.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만 견제한다면 현재 사면초가에 몰린 박근혜마저도 만날 용의를 표명했어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지금 박근혜 정권 하는 거 보면 더욱 그렇다. 터놓고 얘기해서 박근혜 선의당 수구 반통일 정권을 상대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롭게 등장할 개혁 통일지향 정권을 상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번 신년사의 통일 분야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컨텍스트도 읽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 맥락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바꿔서 해석해보면 충분히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민족일보의 칼럼으로 바꿔서 표현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북이 침필 서명 20돌까지 강조한 만큼 올해 최고 수뇌회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가 될 가능성은 1%고요. 그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99%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는 북이 농촌태제의 2.19 선언을 강조하는 만큼 북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사상적으로 또 한 차례의 비약이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지난해의 거창한 창조가 올해 장엄한 투쟁과 위대한 변혁을 거쳐서 어떠한 창조적 성과를 이뤄낼 것인지 잠옷 궁금한데요. 가령 10년에 걸릴 것을 1년 만에 완공한 마식령 스키장 또 그에 준하는 세포등판의 축산기지 또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같은 건물도 있지만 은하과학자거리라든지 문수물놀이장이라든지 미림승마지구라든지 참 인상적인 그 건설들이 많았어요. 올해는 온실남새, 버섯재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세포등판이라고 하지 않고 세포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더 넓어진 거죠. 사회주의적인 대규모 축산기지가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건설들이 예견되는데요.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라든지 고산과수농장, 간석지, 황인암도 물결공사, 수많은 산림집, 합숙,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의 건설, 문화봉사기지 이것을 평양만이 아니라 도시, 군들까지도 하겠다는 거고요. 지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 점점 갈수록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건데요. 평화자동차 사장이 남코리아와서 지난 10년보다 최근 1년이 더 변화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러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김일성 주석의 자립경제건설로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노선을 대면 국방공업이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에 걸쳐서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날론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공업과 이러한 자립적인 중공업 왜 기초에서 경공업과 농업, 건설, 레저스포츠 분야에서의 일대 혁신, 거창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의 경제건설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 예비와 잠재력이 무궁하다 세계적인 대경제위기, 대재정위기 속에서도 끄덕없이 계속 전진하는 비결이 다른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남측에서 보도된 사진들만 봐도 문수물놀이장이라든지 아동병원 이런 사진들 보면 어떤 유럽이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은 그런 세련된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업이 없고 세금이 없고 물가가 안정되고 기본적으로 시기주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루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으면 돈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층들만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북은 모든 인민들이 고르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매우 큰 겁니다 남측의 백화점에 좋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건데 1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비정규직이 천만 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살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이룩하는 성과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은 단순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좋은 제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북의 이른바 구자맘 해군 용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전투 중에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신세계의 바탕에는 이러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젤 비서도 2013년 같은 군사적 긴장이 결정적으로 고제되고 있는 와중에도 대담하게 마식용 스키장 건설을 발기하고 그에 버금가는 세포동판 축산기지 건설이라든지 수많은 건설물들을 대대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참 이거 말처럼 쉽지 않은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8년 푸에블로 사건 났을 때 가장 엄혹한 시기에 김일성 주석이 닭공장을 현지지도 한다든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인민생활을 계산하는 경제 건설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 건설을 한다는 사상이 바로 북의 기본 사상이에요 김일성 주석 이래 그러니까 김정은 젤 비서는 바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핵심들이나 남측의 수구보수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떠나면 북이 망할 것 같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북이 망하겠지 했는데 김정은 젤 비서가 있는 거거든요 참 유대자본이나 제국주의 연합 세력, 수구보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북이 급변 사태를 좀 망했으면 하는데 장성택 같은 사람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가 그나마도 잘 안 되고 그것도 신속 단호 무자비하게 처리하니까 더 공포감이 들죠 무섭지 않겠어요? 전쟁도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이번 신년사에서 장성택과 관련해서는 종파의 오물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단호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대목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닥터스테판 새해 첫 시간인데요 오늘 어땠는지 그리고 새해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 차장부터 한마디 우선 오늘 신년사 분석이 상당히 입체적이었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작년에 닥터스테판 방송이 시작돼서 격동하는 코리아 반도와 세계 정세를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올해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2월 31일 날 서울역 고가에서 열사가 박근혜 사퇴와 특검 실시를 요구하면서 몸에 불을 붙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민주 열사 장례 위원회가 꼬리였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그 죽음을 마치 개인 비지로 인해서 비관 자살한 것으로 고인의 죽음을 폄하하는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고인의 그런 숭고한 뜻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서 전 국민적인 항쟁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던 자에 이 방송에 참관하게 돼서 망감이 교차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뜻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사라고 표현하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해방을 위해서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우리 시대의 순교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심지어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언급을 좀 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팟캐스트 방송이 좀 이렇게 활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미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 닥터 스테판은 이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정세를 분석하고 제기되는 과제를 이제 해설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지고 무거워질 수 있어서 좀 쾌활해지려고 밝은 분위기에 좀 활력 있는 그런 분위기 정서를 좀 지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 신년이 그 첫 시간입니다만 우리 이 대표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말씀 듣는 와중에 저는 지난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통곡하고 있다고 온 민중이 통곡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노동객에 앞장서서 이 세상 바꾸자고 하는 그 연설이 떠올랐어요 우리 닥터 스테판에서도 그 부분을 따서 이제 삽입을 했죠 그랬는데 통곡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최종범 열사 그 이전에 최강수 열사 지난해는 노동자의 죽음을 시작해서 민주시민의 죽음으로 끝난 2013년이다 박근혜 정권이다 새누리당 정권이다 그런 미국의 예속 상태에 있는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68년이 넘은 분단상 이러한 저주스러운 상태를 끝장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죽음이 또 생기겠는가 이런 열사들의 죽음 말고도 생활을 비관해서 성적을 비관해서 이러저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 생지옥이죠 그래서 그런 참을 수 없는 현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하루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지금 제2의 6월 항쟁이 델불처럼 다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철도노조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것이고요 1월 9일, 1월 16일 그 즈음의 축불 시위들 2월 25일 범국민 총파업이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는 그런데 남만 보면 안 된다 남도 반수구만 보면 안 되고 반보수 다시 말하면 수구보수에 반대해서 진보수력과 개혁세력이 국권이 손을 잡아야 되지만 수구보수 말고 개혁보수의 한계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 비율로 얘기하면 9대1 정도 되겠어요 그만큼 반수구보수 투쟁이 중요하죠 국권이 손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되면 개량화의 함정이 빠져서 더 전진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계속 항쟁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남만이 아니라 북도 같이 봐야 된다 코리아만이 아니라 극동을 봐야 되고 극동만이 아니라 중동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전체 속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세상을 맑은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꾸려면 그런 세상의 꿈, 목표도 분명히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 힘과 길도 알아야 된다 그 힘을 키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기차도 있어야 되고 철로도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종착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차의 기관차가 뭐냐? 그 당이다 노동자가 기층민중, 전체민중의 정치 세력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 전망과 각오를 다지는 새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다시금 새겨봅니다 오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정세를 분석해보는 색다르지만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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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조합 한글자막 by 한효정